안녕하세요 가하평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땅강아지차 땅강아지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이런 차 타고서 경주대에 나가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산방향에 있는 집인데 막 너덜너덜한 시골집은 아니고 이 집의 정체를 모르겠어 보이시죠 집을 좀 특이하게 지었어요 요새 같기도 하고 가까이 가봐야겠는데요 방금 선생님을 봤는데 집이래요 집 집이 되게 신기해요 진짜 이런 집은 처음 봤어 어떻게 이런 집을 지었지 위치도 좋고 여기서 이제 이쪽에 창문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향은 남향으로 잡혀 있어요 아 근데 집이 진짜 멋지네요 요새 같애 예술계가 지는 집인가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집안체를 구경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